아.. 다시 녹화를 시작..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막 녹화할 때마다 날짜 말하면서 음.. 오늘 막 하고 녹화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언제쯤 얘기인지 그니까 맘 적어넛이 그냥 그 휠은 스킬 씹는 데만 쓴다는 거죠 그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휠은 그냥 스킬 쓰는데.. 아니 스킬 씹는데 적응하기 어렵겠는데.. 완전 적어넛인데 다른 적어넛인 거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맘 효과뿐만이 아니라 휠가 뭐.. 자기 모든.. 버프든 디버프든 다 풀어버리니까 디버프는 못 푸나? 못 푸는 것도 있나? 동상 아가님 여건 옷은 다르죠 큐 쓰고 나머지 부족한 딜링을 큐로 하죠 그냥 요번엔.. 예상해봅니다 맘키고 막 달려가다가 훅 당해가지고 추뎀.. 추뎀 받고 뒤지는 나의 모습을 예상해봅니다 맘키고 막 신나서 막 나대다가 이제 죽는거죠 도끼? 요즘 막타를 좀 제가.. 아.. 도끼? 도끼? 먹기 막타를 내가 좀 잘 못 먹기도 하고 신발 살 칸은 남겨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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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거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맘키고 달려가다가 무의식적으로 큐를 쓰거든요? 그런게 좀 많은데 음.. 그런거부터 좀 고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스 하루종일 헤드폰 썼으니 귀가 아프네 아.. 후딱후딱 이겨버립시다 곱추 같지 않아요 곱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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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토끼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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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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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갔다 두 대 맞았어 아.. 씨 아.. 너무 아픈데 가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쁜데 아.. 아.. 괜히 갔다 두 대 맞았어 아.. 왜 또 퍼즈야.. 아.. 아.. 퍼즈인건 괜찮은데 왜 또 엑스가 여기로 걸어오냐 불안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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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락 너 여기 온다 그러지 않았었어? 워락아? 워락아? 워락 네가 여기 온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 내 미니맵에서는 분명 내 미니맵에서는 넙 넙 넙 벌목 도끼 쓰고 파밍하면 무조건 초보 취급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뭐 지금 그런 인식이 있는진 없는진 모르겠는데 캐리가 벌목 도끼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캐리 초보네요 막 이러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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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W 찍어야겠다 압박을 안 주는게 아니라 제가 안 나가고 있는거죠 퍼스트 블라드 좀 막 타먹을건데 좀 막 타먹을건데 아.. 쉐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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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될까 말아야될까 아이고 잠깐만 아하하 놀래라 와 코파고 있었는데 놀래라 와아 와아 놀래가지고 코파고 있었거든요 코파고 있었거든요 크흐 그러니까 퍼지가 고수네 퍼지 퍼지 내 뒤에서 깨가는거 아닌가 지금 쉐클만 안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쉐클 맞으면은 이제 인생은 나라까지 추락하는 거겠죠 야 나이스 워락 이 섬만의 메리트를 난 지금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겠는데 일단은 어이구 피한다고 피했는데 피한게 피한게 아니네 야 야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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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아까도 아까도 당하고 두 번 이상 당했으면 당한 놈이 병신이지 안 그래요? 우리 도끼전사가 복수해줬네 레벨 5 크으 난 솔라인 솔라인이고 쟤네는 듀얼라인인데 레벨이 똑같다니 이러면 안되죠 젠장 엑스가 땄잖아요 방금 개이득이지 그렇지 피하고 나에겐 시만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시만은 있는데 오우 방금 쫄아서 뺐으면 걸릴 뻔했네요 날아올 것 같은데 안 있네 아 날라왔네 위넌에게 소소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아 또 퍼지 있을 것 같애 윈넌이 사라지면 퍼지가 있을 것 같애요 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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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건 못 먹네요 아 악일님 잘가요 빠이빠이 퍼지 바텀 피했고 피했지만 평타왔고 적육수 따이고 나 곧 죽을 것 같고 힐 쓰고 엉덩이 따뜻해지고 게이득 엉덩이 따뜻하면 2등이죠 안 돼 이건 큰일났고요 백업이 필요하다 한 번만 오면 잡을 것 같은데 크립을 등지면 안 되는데 지금 위험한데 위협 한번 해주고요 사실 아 돼지님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누군가 왔고요 음 좋아 인보커 아하 이거 W W를 찍었어야 되나 스텝을 찍었어야 되나 달리구요 있구요 오케이 토네이도 갈기구요 아 킬 먹구요 웰핑 찍죠 킬스틸을 하지 말라는건가요 살다보면 그럴때도 있는거죠 돈이 너무 많은데 배퓨 갈까요 배퓨 갈까요 배퓨 가기엔 좀 늦었나 배퓨 갈까요 배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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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되는데 진지하게 고민되는데 킬링 스프리다 이거 배퓨 각이네요 배퓨 삽시다 배퓨 난 파밍만 할거야 그래 맘 저거 넣으시라고 맘에 그렇게 으 딱 응 묶여있으면 안되겠죠 갈 수도 있지 음 좋은 생각이야 네 아 배퓨 느낌이 쎄하긴 한데 배퓨 느낌이 쎄하긴 한데 일단 W를 찍어봅시다 아 W Q 조금만 늦었으면 둠의 먹잇감이 될 뻔했네요 느낌이 쎄한게 둠 이랑 퍼즈 둘다 저를 노릴 것 같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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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잔데? 예앱 둠 나이스 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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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인데 둠? 와우 아파 아파 벅초댔다 와우 아파 아파 벅초댔다 와우 와우 느낌이 쎄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진 뭐 괜찮을거에요 위레스킨도 있고 과연 과연 아 머리 아 쿨이네 아 삑살났구나 왜 안찍나 했다 머리를 아 나이스 후 팀 버스 받는 부분인가요? 사랑스러운 정글이나 돕시다 13분 됐는데 대검도 안 나왔네 저기 갈걸 저기 갈걸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늦었지만 내가 간다 누구? 내가 아아 그게 왜 니껀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왜 니껀지 크아 토네이도 역시 토네이도 캐리 안 쫓아가길 잘했죠 으아 코Р 바텀도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거 돌아줘야 제맛 흐아아아아 erstmal 아르 그것은 거야 다 갔다 괜히 죽을 것 같은데 이녀까지 왔었네 역시 오랜만에 백퓨 를 보니까 백퓨 가고 싶어서 백퓨 간 다음에 맘 갈려고요 내가 맘에 너무 맘에만 너무 목매는 것 같아서 백퓨 예전에 그 패보 할 때 처럼 예전에 패보 할 때 백퓨 트릿 할 때 백퓨 부터 하고 맘을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팀이 잘 버텨 줄 것 같아서 백퓨가 그래도 좀 늦었지만 백퓨는 16분에 억도를 팔아야 되는데 집까지 가기가 싫은데 아이씨 크리가 내 멋대로 안된다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은 어묵 난 항상 못 먹더라 내가 이거봐 우리팀 잘 버티잖아 흫흫흫 일어때는 끊임없이 파밍을 해야죠 그 다음에 맘을 올려줍시다 좀 섭섭하려 그래 우리팀이 나 없이 너무 한타를 잘 이기는데 내 자리 따윈 없을 것 같은데 아 스나도 망갔는데요? 그래 망가는 건 네 맘 내가 잡는 건 내 맘 내가 널 잡는 건 내 맘 네가 망가는 것도 네 맘 명언이네요 자리가 없으니까 방패 계열이요? 진짜? 마댐도 깎아준다고요? 진짜? 음 대박이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아 물댐 오케이 그 다음에 신발 어 예 잡았고 힐 받고 워씨 아 잠깐만 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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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스킬 스킬이 아니라 레벨업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야 머리 찍지 그냥 아 말하고 없구나 미안 오해했네 나이스 나이스 요새 이제 이거 팔아도 어차피 이거 배피 있으니까 쓸대도 없고 소용도 없고 나무별 일도 없고 이거나 삽시다 그 다음엔 야샤를 해갑시다 야샤 뭘 가든 일단 야샤부터 가고 아이고 로션 마이 잠깐만 아 퍼즐 오네 아 그렇지 아이 글로 잘 도망갔어 잘했어 원방조 해 볼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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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샨 돈 아 센스 있다 워낙 센스 있다 인정 센스 인정 맘에 든다 워낙 맘에 든다 워낙 저런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음 괜시리 기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 . . . . . . 3 4 어어어 도망치지 말 걸 으 으 아 바로 옆에 붙어있을걸. 어차피 도망가도 맞는거. 아 고마워. 난 널 믿었다. 아 뭐 뭐 뭐 뭐 뭐 따뜻해지고 싶어? 고마워. 난 이거나 부실게. 다행히 우리팀에서 제가 할일은 남아있었네요. 맘 대 맘. 아 근데 나 맘 끝남. 내 맘 아니? 모르지? 도망갑시다. 네 저는 괜찮은데. 워낙 핑에 대해 많이 공감해서. 뭐 150만 안넘는다면. 할만합니다. 안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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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일단 만타부터 둘러도 될 것 같은데 와 쎄다 와 공속보소 아 왠지 맘저것을 맘저것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 계속 좀 시원시원하면서 그런게 좀 있네요 백도 안되네요 데미지가 부족한가봐요 일단 만타 윈런이 있으니까 스턴은 몽킹바로 갑시다 벗은 버즈는 저는 그냥 맛배기만 보고 게임 터졌네요 애들이 게임 터뜨렸네 내가 하는건 백더워밖에 없는데 아이씨 아이약코라 억은 곳에서 아 얘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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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님은 좀 있다 막템으로 가면 되겠죠? 스틱 팔고 스틱 자리 하나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스틱을 좀 유용하게 씁시다 안녕? 그럴 줄 알았죠? 가자! 아... X댐 아... X댐 거리가 짧아지는데 은근 크네요 X댐 확실히 세긴 X댐 세네요 재미있기도 하고 아 나이스 나이스 파워샷 X댐 다음 템은 아가님을 두르고 아가님까지 들어오면 풀템이네 타워도 많이 먹고 킬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템이 순식간에 나와 버리는거 그 후회가 뚜껑든 그 후회가 뚫어내려 아 로샨 뜰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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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아 야 그거는 싫어 그거는 싫고 흡혈하고 어 흡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메칸까지 받았네요 아이고마워 와 초당 초당 100 미친건가 아 아 무엇 뭐이씨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p 엄청 세네요 이속풀 크... 이속풀 보니까 진짜 맘작원화 할거면은 아예 이걸 안찍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냥 말로만 들었을때는 적은 없이 적을 안찍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찍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안녕? 안녕? 한 번 더 갑시다 렛... 쇼타임 고마워 네 이렇게 이겼네요 네 이렇게 이겼네요 고마워 네 이렇게 이겼네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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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고마워